토익? 쉽잖아요. 다들 팔백 넘으니까. 나라고 왜 못해? 못하더라고요. 죽고 싶었어요. 주워? 자타동사? 술지? 시제능수동. 포기해야 되나?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다. 뭐 시간 다 날렸죠.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해보자! 다시 해보자. 여기 왔어요. 근데? 되더라고요. 여기 와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점수가 막 오르는 거예요. 단, 독하게. 독하게. 독하게? 독하게? 해야 해요. 독하게 하고 싶어요? 그럼 고민하지 말고. 와서 시작하세요. 어디에서? 독하게 토익.